단지 공홈에 재고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려는 분들이 망설이는 것 같아서 제가 리뷰를 하는건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덩크로우 바버샵입니다 아시다시피 공홈에 재고가 있다 보니까 관심 없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괜찮아 보이는데 좀 이뻐 보이는데 근데 또 재고가 있으니까 사람의 심리가 남들 안 사는 거 보니까 안 예쁜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실제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예쁜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SE 제품입니다 이거는 SE 제품은 서울덩크나 제가 리뷰했던 니바시덩크 그런 제품들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를 좀 기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바버샵을 테마로 하고 있고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는 지금 이 듀브레 장식 때문인 거 같은데 흔히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클리퍼가드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실착 찍을 때 이거 달고서 한 두세 벌 정도 찍고 나머지는 다 한번 빼고서 찍어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은 아마 신발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시선을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딴 데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의 투톤 덩크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덩크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어느 한쪽만 봐도 저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겠구나 감이 올 텐데 지금 이 제품은 디테일들이 다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듀브레 장식을 빼버리면 이 뒤에서 보는 모습하고 앞에서 보는 모습하고 아마 상당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 모습도 아마 상당히 매력적일 텐데 지금 이 뒤쪽으로 다 몰려 있는 디테일들을 보면은 이 빨간색 흰색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발 속 봉 돌아가는 거 아시죠? 그걸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헤어 타투 라인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버분들이 머리 스크래치 디자인 낼 때 패턴 그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쪽 이 패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모가 좀 있는 스웨이드 좀 거친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고 이 앞쪽은 이제 모가 없는 스웨이드가 사용이 됐는데 뭐 패브릭 소재도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집부분에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 공홈에 재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리셀 할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 공홈에 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눈에 다 안 예뻐 보일 거라는 선입견만 좀 버리십시오 구독자분들 중에도 예뻐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영상 보시고서 내가 평소에 즐겨 입는 옷 스타일하고 잘 맞는지 그리고 컬러가 내가 좋아하는 컬러인지 판단하시고서 그게 맞는다면 공홈에 사면 좋잖아요 리셀 목적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발을 모으는 분들이 보기에는 분명 기준에 못 미칠 겁니다 왜냐 돈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실착하는 분들이 신기에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에스웨이드다 보니까 소재도 뭐 컬도 모두 좋고요 디테일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도 과하지 않고요 포인트 컬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에 들어가야 할 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컬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법률성이 좋은 제품이니까요 그럼 실제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